박희야, 박희는 나 만나기 전에 몇 명이나 만나봤자요? 아니 없어, 그런 걸 뭐하러 물어봐 에이, 솔직하게 말하면 은용이는 다 이해해줄건데 솔직히? 응 다섯 명? 다신 연락하지마 뭐야 이거 완전 바람둥이 아니야, 이거 야, 네가 말하라고 했잖아 와, 뭐 가라가 헤이 브래더 스타 우리가 왔다 영광한 영광해, 한숨 대신 한숨 넘어 박정대신 박정대신 웃기 대신 죽기 다행이란 우리가 바로 영광한 약속대 너희의 멍든 욕을 우리가 다 치유해주지 우리가 누구 영광한 약속대 우리가 누구 영광한 약속대 기분 좋습니까? 예 기분 좋습니까? 예 괴로타며 소리 씹어 예 용감한 약속대 예 후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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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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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가 왜 이거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 이거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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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더 우리의 이 용감한 포즈가 엄청 유행이지 왜? 몰라? 아이고 무슨 오케이 우리 이 용감한 포즈가 우리 동물들도 따라했지 아 아 넌 되는 소리야 동물이 이걸 따라해요 오케이 보여줘 용감한 개국이 용감한 개국이 용감했어? 우리의 용감함을 보여주지 오케이 보 용감함을 보여줘 빨주노초파람 보라 오케 지난주 생활에 발견해서 본이 아니게 수지와 김준현이 뽀뽀를 했다고 하는데 쟁반에 밀려서 했다느니 계획적이었다느니 말들이 많다 왜? 개그맨은 뽀뽀하면 안되나? 연기인데? 그래서 내가 개그맨과 뽀뽀해도 아무렇지 않다는 걸 이 자리에서 직접 내가 똑같은 상황에서 보여주겠다. 영감해? 유 어? 어? 지금 그omme 똑같은 상황에서? 개박 다시 할께요 다시 할게요 못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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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 용감했어! 용감해? 오케이 못하겠어 못하겠어 뭔가 아쉬운 리얼성과 너의 용감함을 보여줘 아하 아하 오케이 오케이 나의 이야기는 오늘도 988% 리얼 오케이 내가 2주 연속 시트컵 닥치고 패밀리의 조준희 피디를 디스 했더니 조준희 피디가 나한테 전화와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야 너 나한테 이러면 안되지! 나 다음번에 개콘 피디로 갈지도 몰라 잠시 내가 당황해서 진짜로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내가 그의 뒷조사를 한번 해봤다 그의 경력이다 와우 코미디 프로 많이 했네 자 첫번째 했더니 웃음 충전사 오우 9개월 만에 없어졌고 오우 기낭낭 오우 6개월 만에 없어졌고 오우 개그스타 오 이건 2년 넘게 했네 오우 시청이 2.4% 오우 당신 뭐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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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roomm problematic 오우 내가 16회에 시청률 2자리 만들어주겠다 오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16회에 시청률 2자리씩 나오면 엔딩 퍼포먼스 때 비키닛 입겠다! 오우 나의 용감함을 보여주지 폐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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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두운 곳에서 세상을 삐딱하게 보고 있는 악플러들 잘 들어 오케이 악플러들 익명이라고 표현의 자유라고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할 말이 많으면 직접 나와서 해라 그리고 나도 표현의 자유로 당신들에게 한마디만 하지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비겁한 찌찌리들 키보드 지느라고 손가락이 아프다고 당하는 사람은 마음이 아프다 아파도 뭐 아프다 용감해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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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놈이 유행훈이 지금 여기 사는 거예요 너의 고민을 해결해 주신 우리 바로 용감한 녀석들 유행훈이 제 고민은요 오케이 브라더 얘기해봐 아니 연애가 힘들어요 난 연애 왜 이렇게 연애가 안 돼 오케이 우리의 노래를 들어 새로워진 노래 연애 지침송 하지마 하지마 쇼 하지마 남자친구 회색 자리 술 취했는데 걱정돼서 내가 대신 운전하는데 시동 걸면 남친에게 내가 한 금말 오빠 여친이야 오랜만에 영화 보는데 시작 전에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기다리는 여친에게 내가 한 금말 진짜 진짜 야 야 어 아 아 아 어 아유 기다렸죠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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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세균까지 나와 연애하게 하지마 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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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남친이랑 오랜만에 영화보는데 그 시작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기다리는 남친에게 내가 한 금말 브라더 어 오빠 잠깐만 보라야 으음 다 됐어 잠깐만 보라야 약간 오빠 아 아 아 왜 이렇게 못해 영화끝났다 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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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에서 다시 태어나려 ha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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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utter지 하지마 하지마 오 사람들은 다 말하지 꼭 안 될 놈은 안 된다고 제발 들어봐 우리 노래를 안 될 건 하나 없어 한숨 대신 걱정 대신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우리가 바로 흉가가 잡힐